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한참 뒤에 켜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용량이 크고 고화질로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에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만큼 PC 성능에서 반가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있어 PC 성능은 비용 효율보다 생산성 측면의 의미가 더 큰데요. 3D 디자인 등과 같은 작업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환경과의 호환성이고, 그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입니다. 전문 소프트웨어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호환성 측면에서도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호환이 검증된 조합이어야 하죠. 이러한 전문 작업 환경을 위한 인텔의 PC용 프로세서 제품군으로는 코어 i9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중 코어 i9 시리즈에 속하는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는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는 최신 제온 프로세서의 아키텍처를 공유하고, 최대 18코어 36스레드 구성과 뛰어난 메모리, 주변기기 확장성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전문 소프트웨어들과 추적화된 성능과 호환성까지 제공하죠. 인텔의 코어 i9 브랜드에는 제온 프로세서와 아키텍처를 공유하는 하이엔드 데스크톱 프로세서인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코어 i9 브랜드이지만, 10세대 코어 i9 10900 시리즈와 코어 i9 10900 X 시리즈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데요. 10세대 코어 i9 10900 시리즈는 최상위 모델로 10코어 20스레드, 최대 5.3GHz 동작속도와 함께 LGA 1200소켓의 400시리즈 칩색 기반 메인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어 i9 10900 X 시리즈 프로세서는 최신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제품군과 아키텍처를 공유하고, 워크스테이션을 위한 1소켓 제온 W2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아키텍처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최대 18코어 36스레드의 구성과 함께 AVX512와 DLBOOST 등 최신 제온 프로세서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코어 i9 프로세서는 전문 작업 환경을 위한 고성능 PC 구성에서 작업 환경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구성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싱글 스레드 성능이 중요한 환경이라면, 코어 i9 프로세서 PC가 멀티스레드 환경과 대용량 메모리, 고성능 스토리지 활용, 확장 카드가 많은 복잡한 PC 구성이라면,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 PC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프로세서 간의 가장 큰 차이로는 코어 수가 꼽히지만, 사실 코어 수뿐 아니라 개별 코어 자체의 구성이나 메모리, 피클 구성 지원 등 프로세서 플랫폼 양쪽에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는 AVX 512 명령어와 DL 부스트 기술 등을 지원해 연산이나 시뮬레이션, AI 기술을 활용한 작업 등에서 높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코어 36스레드의 워크스테이션급 코어 수 구성과 함께 최대 4.8GHz에 달하는 높은 동작 속도를 갖추고 있어, 싱글 스레드 성능에서 타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죠. 메모리와 피클 확장성은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와 플랫폼이 가지는 특별한 차별점이기도 한데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대형 작업에서 2배 높은 메모리 성능과 용량으로 데이터들을 빠르게 전달해 전반적인 작업 성능을 극대해야 합니다. 3D 그래픽, 디자인 작업 환경을 위한 PC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예산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예산이 넉넉하다면 18코어 36스레드 구성의 코어 i9-10980X2 프로세서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예산이 아쉽다면 14코어 i9-10940X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기존의 X 시리즈 프로세서들에 이용되던 X299 칩셋 기반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시된 지 오래된 메인보드는 최신 코어 X 시리즈 프로세서의 18레인 피크를 모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최신 모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D 그래픽 작업에서 최종 렌더링은 프로세서 위주의 작업이지만, 작업 환경에 쾌적함은 그래픽 카드의 가속 성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정석적인 선택은 NVIDIA의 전문 작업용 라인업인 쿼드로 제품군이나 AMD의 라디언 프로 제품군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전문 프로그램들을 위한 호환성 인증이나 특별한 가속 기능을 지원해, 소프트웨어에 따라 일반적인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통한 가속과 큰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메모리 구성은 될 수 있으면 쿼드 채널을 모두 채우고, 16기가 모듈 4개로 64기가를 맞추면 대부분의 작업 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구성은 고성능 NVMe SSD를 기본으로, 프로세서에 바로 연결되는 피클 슬롯에 연결하고 레이드를 구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메인보드의 SATA 포트에는 데이터 저장과 백업 등을 위한 하드디스크를 구성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느리고 답답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던 작업 환경, 인텔코어 X 시리즈로 속 편하고 빠르게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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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